베리의 헬로우 토이 헬로우 친구들 베리예요 팽토킹 엉토킹에 이어서 이번에는 판다킹이 등장을 했대요 우와 얼마나 귀엽던지 우리 친구들도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번 아린유도 베리와 함께 재밌게 보러 가봅시다 슝슝 열심히 숙제 중인 차탄 피곤 피곤 아빠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대나무 숲으로 유명한 중림공원 거기서 너희 엄마가 대나무 공예 자격증 대나무 관리 자격증 대나무 죽순 요리 자격증까지 땄거든 우와 엄마는 언제 봐도 정말 대단하시다니까 역시 전타해 여사 그날 밤 아빠 차 위에 왼 휜 덩어리가 판다잖아 귀여워 깜빡 잠이 들었던 아기 판다 숙제 끝 응? 무슨 효이지? 이야 간다 풍선 풍 나라나라 첫 한방까지 도착한 아기 판다 다음날 어제 내준 숙제 해왔지? 네 그럼 탄이부터 나와서 발표해 볼까? 네 오잉? 숙제 위에 판다 낙서가 잔뜩? 이건 판다잖아 선생님 자탄은 낙서 아니 미술 숙제 했대요 탄아 너 숙제하기 싫었구나 차라리 말을 하지 그랬어 아니에요 어제 분명히 숙제 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행구 그렇게 속상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첫 턴 바둑이 또 숙장해 어머 바둑이 왜 울어요? 아니 도둑이 바둑이 밥그릇을 훔쳐갔지 뭐야 에? 강아지 밥그릇을 훔쳐가는 도둑도 있어요? 아니 엄마 이거 바둑이 밥그릇 맞죠? 우리 집 앞에 있던데 네? 아니 바둑이 밥그릇이 장군이네에 있었다구요? 응? 어머머 저거 내 옷인데 없어져서 한참 찾았는데 뭐겠네 자꾸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데 여보 집에 별 문제 없지? 문제? 아 하나 있었는데 방금 해결됐어 응? 근데 뭔 일 있어? 아 지금 누군지 모르겠지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낙서에 장난해 사람들 골탕 먹인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낙서에 장난? 감이 온다 차탄이 직감한 이 장난의 출처는 욕하고 우까봐 엑스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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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 우가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판다 어? 판다다 설마 쟤가 범인? 이 그림 니가 그린거야? 혹시 바둑이 밥그릇이랑 동네 낙서도? 내가 범인이영 귀여운 얼굴로 인정해버리는 아기 하단다 녹는다 누가? 귀엽다 서로가 신기한 바둑이와 판다 얘가 여기로 어떻게 온 거지? 아까 대나무 숲에 차를 세워놨을 때 탔나? 아빠 엄마 판다킹이랑 같이 살아도 돼요? 판다킹? 네 뱅토킹 엉토킹 다음에 와서 판다킹이요 라임킹 봤네 우리집이 무슨 동물의 왕국인줄 알아? 바둑이에 엉토킹에 코리리도 있는데 이젠 판다까지? 엉토킹하고 코리리는 남극에 갔잖아요 하하 깜빡했다 그래도 안돼 왜요? 타나 숲에 사는 동물은 숲에서 살아야 돼 그게 자연의 이치거든 여긴 먹을 것도 없고 위험하잖아 태탐누루 자 미련 갖지 말고 어서 보내줘 고향으로 돌려보내주려는데? 잘 있어 헤어지기 싫지만 미안해 그만 봐 더 보면 정들어서 못 헤어져 왠지 쓸쓸해보이는 뒷모습 반다킹! 안녕! 행복해야돼! 반다킹! 처탄 좋아! 반다킹도 처탄과 함께 하고 싶어하고 반다킹의 기술 반다 풍선 날아라 날아 하지만 보지 못한 차탄 저게 뭐지? 지나가던 라인 일당들에게 눈에 띄게 되는데 저건! 반다! 세상에나! 그 귀하다는 반다가 때로나 돼 있다니 아우! 형님! 저한테 아주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라인 일당에게 좋은 생각은 다 나쁜 짓이던데 오! 재밌는 게 있나본데 얘들아! 우리 가보자! 저 귀하디 귀한 판다랑 사진을 찍으려면 5천원! 악수하려면 만원입니다! 네! 판다야! 가만히 있지 말고 재롱을 피워야지 너 밥 안 준다? 치사하게 먹는 걸로? 그렇게 도독력을 처치당하고 있는 반다킹 우와! 판다잖아! 귀여워! 귀여워! 응? 판다킹? 내가 아빠랑 대나무 숲에 데려다 줬는데 잠깐만 저 아저씨랑 누나는 라인 일당? 어? 아닙니다! 저희는 판다를 보호하는 착한 사람들입니다 아웅! 아웅이면 로봇 누나 맞네 그리고 보호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안 되죠 맞아요! 어린이들에게 호되게 혼나는 라인 일당 응? 아! 저 꼬마가 또 우리를 방해하네 형님! 도망!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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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다킹까지 데려가 버렸어 우카바익스! 빨리 이리 와! 후오화 후오화! 바나나! 바나나 트리프트! 돌아 돌아! 판다킹이 위험해! 나무와의 충돌은 막았다 드럼봇 도와줘! 숨어있던 드럼봇의 습격 그 사이 드럼봇으로 피신하는 라이닝 땅대 안 돼! 판다킹! 무가베스! 라이닝 땅을 놓치면 안 돼! 무가베스! 라이닝 땅을 놓치면 안 돼! 무가베스! 든든한 3.3 모드로 뒤쫓아 보는데? 아이코! 아이코! 당장 판다킹을 돌려줘요! 싫어! 뺏고 싶으면 가져가 보라! 뭐하지? 어떡하지? 잘못하면 판다킹이 다칠텐데! 아이코! 간지러워! 내 발! 아! 갑자기 배가! 아우! 내 충치! 형님! 저 공격은 병이 있으면 더 아파지는 공격이래요! 아우! 어쩌티! 나 무좀 있었는데 그래서 발이 간지러울 것 같아! 난 변비 있어서 배가 아픈 거구! 더 크게! 더 심해지는 증상들! 나와라! 판다 풍선! 어? 판다킹이 떴다! 내가 잡을게! 잡았다! 판다킹! 이제 안심해도 돼! 판다킹! 자탕 보고 싶었다! 어? 옹토킹처럼 말을 하잖아! 우연인지 인연인지 다시 집으로 돌아온 판다킹! 대나무 숲에 가서 데려온 거야? 아니에요! 라인 일당이 판다킹을 데리고 장사를 하길래 되찾아온 거예요! 라인 일당이? 아! 이 녀석들! 나쁜 짓만 골라서 한다니까! 여보!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이 판다를 보호해 주자고! 안돼! 당신의 차탄! 바둑이 키우는 것만도 복차다고! 7세가 누구인지 알아버린 판다킹! 엄마에게 안기는데! 안녕! 판다킹! 예쁜 엄마 좋아! 얘가 지금 말한 거야? 너 다시 말해봐! 예쁜 엄마! 귀여워! 사랑해요! 이런게 생전 본능인가? 동물도 예쁜 사람은 딱 한눈에 알아본다니까! 아휴! 이 인기를 어떻게 해! 엄마! 같이 살까요? 다시 보낼까요? 아휴! 알았어! 나쁜 사람이 데려가는 것보다야 경찰청 최고 형사인 너희 아빠랑 동물 구호 자격증과 대나무 관리 자격증이 있는 내가 돌보는 게 낫겠지! 그래! 키우자고! 키워!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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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 엄마 최고! 결국 첫 터미네와 같이 살게 된 판다킹! 귀여운 게 최고야! 페리의 카보사전! 판다킹! 탱토킹, 엉토킹에 이은 판다킹! 등장해요! 우주최강 기요미! 판다킹이 첫 터미네 가족이 되었어! 탱토킹과 엉토킹처럼 날개는 없지만 판다킹의 필살이가 있지! 대나무 빨대로 공기를 쭉 빨아들이면 판다 풍선이 되어 하늘을 둥실둥실 떠다니는 기술! 귀여움이 한 구초가 되는 판다킹이 필살기라고! 하! 게다가 애교도 흘러넘쳐서 심장이 많이 아파! 앞으로 판다킹을 쭉 볼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해! 어? 판다킹이 가방에 어떻게 들어왔지? 누가 봐, 익스! 판다킹 좀 보고 있어! 아... 둘 다 말썽꾸러기라 괜찮을까? 어... 그럼 그렇지! 사람들한테 장난치고 난리네! 어? 근데 저건 차량 터리범? 카붓! 차량 터리범을 잡아줘! 헬로 카붓 스타 가디언 18화! 최강의 장난꾸러기들! 비교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